지난 7월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봉날 농약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고의로 음료수에 농약을 탄 혐의를 받는 80대 할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. 경북경찰청은 오늘 봉화 경로당 회원 4명이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신 뒤 잇따라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80대 A씨가 지난 7월 30일 숨지면서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수사팀은 숨진 A씨가 사건 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홀로 출입한 사실을 파악했고 A씨가 경로당에서 나온 뒤 접촉한 물건에서는 사건에 쓰인 것과 유사한 농약 성분을 확인했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숨진 A씨와 경로당 회원 간의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A씨가 숨져 직접적인 범행 동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.